경북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업체 한 곳을 적발해 1,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했습니다. 이 여론조사업체는 도내 기초단체장 선거후보 적합도 조사를 실시하면서 19세 미만과 관할 구역 외의자를 포함시킨 뒤 실제와는 다르게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조사 대상자를 게재하고 공표했습니다. 한편 경북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불법 여론조사 행위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